안녕하십니까? 네,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근 케이크. 네, 맞아요. 너무 귀여운데? 당근 케이크 좋아하시나 그래서 당근 케이크로. 아, 이거 당근 케이크예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 기장입니다. 오늘 브라보콘 촬영 현장에 왔는데요. 만남이라는 주제로 오늘 촬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공항에서 많이 만나고 좋은 추억을 쌓듯이 오늘 이 촬영이 또 아주 브라보콘과 저의 다시 만남을 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브라보콘을 찍게 됐는데 무척 설레고요. 잘 나와서 또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상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 그룹아. 어, 부가. 동생이네. 그랬죠?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네. freelance parce queта E. 순간이 형. 순간이 형. 형 아닌데? 형이랑 contracting online. 어디서부터도 하는 태 kavie vis series을rows bono?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엄청 클로저 tech이에요. 월파워 빛대기에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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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엄청 큰 클로저하네 홍간아! 네! 부크 여기 보고 캐릭터한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부크야 예쁜 표정 예쁜 표정 예쁜 표정 오우 이게 진짜... 아휴 진짜 너 어떡하여 너를 진짜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아 좋습니다 네 네 먹는 거 좋겠습니다 네 먹는 거 준비할게요 적는다 네 얼른 아휴 오케이 그럼 또 나의 대게 또 넣는다 안 넣는다 너가 더 욕구를 이렇게 아이고 오늘 불꽃이 촬영까지 오늘 이렇게 떨지 마시고 이제 퇴근하시면 되시고요 출연료는 따로 저희가 계좌 알려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북구 이제 오늘 하루 스케줄 끝났습니다 체력 방전 북구 이제 퇴근하실게요 감사합니다 인사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뽀뽀 하나 둘 오케이 주마요 잠망잠망 웃음이 참 좋으셔가지고 이런 윙크하는 것들도 좋고요 오케이 오우 좋다 좋아요 쭉 가볼게요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핸클 bolag investe 세 3 2 두가가가 간편하고 통신 주 기자입니다 형 여기 2 2 형 1 네 2 2 4 오늘 이렇게 브라보콘 촬영을 끝냈습니다. 너무 재밌는 하루였고요. 공항에서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비행기 안에서까지 기장으로서, 부기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작년 브라보콘 촬영 때랑 다른 컨셉이어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기장 부승관이었습니다.